첫 번째 주제로서는 오늘날 세계와 우리 한국에 관한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각자의 식견에 대해서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와 최근에 코로나 위기 이래서 자연재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이거 외에도 87년 세대가 앞으로 2, 3년 이내에 대부분 이렇게 퇴직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대 개체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롭게 우리 현재의 한국과 그다음에 또 크게 보면 세계의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조용신 진보당 공동대표께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진보당에서는 지금 상황을 다들 말씀하듯이 대전환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환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일국 패권 그리고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한반도에서는 북핵이 완성되고 나서 북미 간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 국내에서는 촛불 집회가 요구했던 굉장히 많은 체제 전환의 요구들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이런 게 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최근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였던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의 삶을 정부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예전에 신자유주 시대의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윤희숙 지금 사퇴했지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의 이상한 말을 하고 나서 정말 의미 있는 말이 나왔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세력들이 주류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주요하게 바꿔내는 게 한국 사회에서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체제 전환의 대선이 돼야 되고 정치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진보당에서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3년 이후의 분단체제 그리고 87년 이후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체제 97년 이후의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세 가지 체제를 이번 대선에서 주요하게 내세우고 바꿔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과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다극화 시대가 될 것이고 세계화가 촉진될 것이고 다양한 의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거의 다음 대안이 나올 것이다. 동시에 한국은 촛불을 거치면서 조금 더 노동이 존중되고 민주화가 진전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한 2, 3년 지나서 보면 세계적으로는 일극화 체제가 됐고요. 그러다 지금 양극화 체제로 넘어가는 상태죠. 미중 관계로 또 하나는 세계가 좀 더 촉진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정들이 거의 다 폐쇄되는 상태입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차단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국가가 귀환했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를 관리하면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역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통제하는 역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국가 역할이 좀 부정적인 역할을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은 너무 아쉽게도 우리 촛불에 들었던 많은 시민들의 발전국과는 정반대의 시대가 왔다. 노동은 존중받기는커녕 완전히 무시당하고 배제당하고 있고 정치는 다시 보수정치로 돌아갔고요. 구구정치는 그때만이라도 좀 축소가 된 척하다가 지금 민주당이라는 보수여당이 정말 정치를 개떡같이 함으로써 그들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세계적으로나 한국사회 정치적으로나 볼 때 매우 좀 우려된 상황이고 중요한 대안이 제출되어야 하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건 과연 이 위기가 사람의 위기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인가? 이재명의 문제인가? 물론 그들이 문제가 많죠. 그리고 문제적인 사람들은 정치권이든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진정한 진보의 판이 만들어지는 선거가 열리기를 바랍니다만 과연 이 위기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이데올로기 혹은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 싶은가 꿈꿨었던 상들이 효력이 다 했기 때문에 생기는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토니 오그람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낡은 것은 죽어갔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바로 이 공백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련하는 때다. 지금 저는 바로 한국이 이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낡았는데 아직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기에 직면하여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진보 진영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보수 진영도 예전에 87년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좌우라고 우리가 흔히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법 안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즉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진보 주자로서 민주당과 연종을 꾸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저는 공격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민주당을 뽑아야지? 왜 진보는 왜 민주당에게 결국 귀결되는 걸까? 그건 그 낡은 이분법적 사고방식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대선 기회야말로 그 이분법 구조를 넘고 87년 체제가 만들었었던 그 사회상에서부터 앞으로 진보가 만들 50년 이후에 2050년까지의 상을 그릴 대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를 위해 기존에 호명되었었던 진보 후보 말고도 여러 후보들, 여러 가치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플랫폼 노동, 이것이 악이냐? 악일 수 있어요. 그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런데 만약에 노동자가 일자리가 없어도 노동을 하지 않고도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혹은 한 일자리를 본업을 평생 갖지 않고 한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세네 개를 가질 수 있다면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었을 때 진보가 고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운동은 사고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숙제가 우리 진보에게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진영 자체에 우리가 열망하는 체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열망하는 세계가 무엇인가를 다시 논의하고 구획할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나오신 분들의 진단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에 우리 황순식 정의장, 경도당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황순식입니다. 신재 대표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신자유주의 그리고 분단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죠. 그리고 진보 보수로 나눠져 왔던 지금까지 정치의 구도가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재검토할 때가 됐다. 그걸 하지 못하면은 지금 진보가 앞으로 설 길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방어는 아니지만은 아까 심상정 후보님에 대한 얘기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현실 정치나 이제 수민들을 만나보면은 그 얘기가 연정 얘기가 나온 배경들도 보면 그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진보 정당이 갖고 왔었던 선거 때만 되면 방어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표다. 이런 것들 속에서 항상 그걸 방어해 왔던 또 이런 것들의 논리가 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때 이제 심상정 대표님도 민주당하고 연정해가지고 단일화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정의당으로 그리고 진보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사표가 아니고 그럼 국정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연정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것이 연정을 위한 것이냐 이게 선호가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바꾸고자 하는데 힘이 모자라고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국민들과 진보 정당으로 진보 세력들과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그걸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또 국회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어떤 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고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이해는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사회 체계에 있어서는 불평등 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정의당 경선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정의당 방향에 있어서 특히 기후위기 부분이 전면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시원할 때부터 이제 독색정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기후위기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번 제가 대선 경선에 나가면서 이야기를 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빠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평화.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도 우리의 또 근본적인 문제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저도 이제 에너지 태양광 설치도 해보고 해보면은 한국 이 지역 내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좀 한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대라든가 물론 그걸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한반도 차원에서 에너지 문제도 기후변화 문제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남북평화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지금 예전과 같이 어떤 그것도 이제 재검토가 돼야 되는 건데 통일 지상주의 그리고 지금 남북관계 자체가 특수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에 좀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특수관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과 북이 국가 대 국가로 만나고 정상 외교를 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가 아니라 이웃 국가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게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 선거는 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국토 문제 개발과 개발 이익 환수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실제로 주거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안들을 내서 실제로 국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정말 진보 정당이 진보가 접권을 해야지 우리 삶이 바뀌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설득력 있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여기 모인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진보 정당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부터 또 진정성이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자연스럽게 신지혜 대표님하고 황순식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제 가벼운 논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두 분, 두 분도 이제 더 이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거에 방금 말씀하신 연장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의견을 좀 드릴 기회를 드리겠는데 두 분 중에서 어느 분이 먼저 우리 조용신 공동대표님께서 저는 SES 사회에서도 벌써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 비판과 당내에서 여러 논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의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심상정 후보가 직접 얘기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대단한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 실제로 민주당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다만 이제 심상정 후보가 또 정의당이 진보지정에서 가장 큰 정당이고 가장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정도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아까 신지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좀 이따가 질문에도 있는데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조직하지 않고서는 기존에 이제 고정된 노동 형태에 묶여있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걸 중심에만 두고서는 앞으로 진보정치가 갈 길이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진보정치가 그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하면 실제로 그분들을 조직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우락을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가서 같이 뛰는 진보정당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나대훈 부대표님 우리 노동당사 위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시뻘거져 글씨로요. 되게 오래 붙여 있었거든요. 요즘 많은 정단들이 다 같이 체제 전환을 얘기하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원조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 국회의원 한 사람이며 이현주였던가요? 여의도 국회로 출근을 안으면서 우리 당사가 바로 여의도 옆에 있으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한국에서 도대체 체제를 바꾸자니 저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냐 막 깜짝 놀라가지고 SNS 쓰고 당원들이 비웃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요. 진보정치가 체제를 바꿔야 된다 얘기할 때는요. 전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정치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정치가 계속 약화되고 민주당의 사표 심리와 발동하는 것은 점점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존재감부터 키우는 게 필요한데 늘 뭔가 절충을 하려고 합니다. 좀 몇 년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비례위성정당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괴례위장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선거운동을 해주고 그 표를 받아서 의석을 얻으러 가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발상을 했던 사람들도 일구는 진보정치에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의당에서 반기득권연대 거기에 들어가는 단위들 중에도 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선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진보정치가 계속 붉은 맹탕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차충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재 대표님이 이제 그 토론에 물꼬를 트셔가지고 이렇게 토론들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다음 주자로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신재 대표님이 방금 한 관련돼서 1분 정도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심상정 후보님의 발언에 아쉬운 점을 느끼는 것은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라서 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대선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화천대유 그리고 고발사주권으로 두 후보 모두 윤리적 정당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전략적으로 정의당이 택해야 하는 노선은 민주당과 국힘과 완전히 다른 국민의 편에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직접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연정을 하겠다는 약속은 저는 오히려 더 공허한 느낌처럼 느끼거든요. 지금 심상정 후보께서 제가 하셔야 할 것은 진보를 결집하고 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도 뽑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진보 쪽에 적극적으로 데려오는 일이 그게 더 정치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성정당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음 총선 때를 고려해두면 위성정당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진보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쉬쉬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당이 또 할 거예요. 위성정당 사태를 또 만들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정의당도 그 외에 제3의 정당들도 이런 말을 과격하긴 하지만 드리면 말라 죽어갈 겁니다. 지금 당장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하면 이유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정의당이 진보의 가장 최선도에 서 있는 정당인 만큼 조금 더 섬세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기 우리가 또 뒤에 가면은 대선에 관련된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우리 황신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 한 말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거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저도 이제 전달을 할 거고 이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아까 이제 진보 정당들 반기 듣고 왔는데 속에서도 그때 이제 흔들렸던 대답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과거를 그걸 잘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모르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경선 나갔던 것도 심상정 대표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지난 그 선거 지난 총선과 조국 사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또 그래도 이 안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안에서 또 대표가 선택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연대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의 과거에 하나하나씩을 이걸 다 찝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선택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연정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의 지금 평가들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섣불리 이야기 나오는 것들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동의를 하고 계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말씀을 드렸던 거지 앞으로 그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